종아일 종아일 동물이랑 배워요 한글놀이 누구랑 할까요? credits 너너너너너너너낭 나랑하자, 나나엘 나랑하나야 내가 할거야, 내가 그래그래, 결정했어 오늘은 펭귄이랑 한글놀이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헤 안녕, 난 젠뚜 펭귄이야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얘들아 안녕, 난 텃근 펭귄 내 텃근 보이지? 이게 텃근이야 텃근 텃근 안녕, 난 아들이 펭귄 안녕, 난 황제 펭귄 황제 같아 보여? 우리 모두 펭귄 펭귄? 펭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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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뒤뚱뒤뚱 걷는 거야? 펭귄발은 땅보단 물속에서 헤엄치기 좋거든 물속에선 슝슝슝 땅에선 뒤뚱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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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뚱뒤뚱뒤뚱 펭귄이 뒤뚱뒤뚱 뒤뚱뒤뚱뒤뚱뒤뚱 펭귄이 뒤뚱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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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점점 몸이 떨려온다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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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 넌 안 추워? 응 우린 따뜻해 내복보다 훨씬 따뜻한 털옷을 입었거든 이리와 따뜻하게 안아줄게 따뜻한 털 텔 털 털 털 털 털 펭귄 털 털 털 까불 돌리고 돌리고 까불 돌리고 돌리고 까불야의 똥을 똥 뒤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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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이 뒤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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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이 뒤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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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해요, 펭귄털! 뿅뿅뿅! 따뜻해요, 펭귄털! 뿅뿅뿅! 뒤뚱뒤뚱 펭귄이 좋아! 펭귄! 까불까불까불이야! 오늘 배운 글자는? 아아악! 자아... 펭귄 뒤뚱뒤뚱 펄 웨키 퀴즈 첫번째 오늘 배운 글자는? 넷! 1번! 2번! 난 1번! 그럼 나도 1번! 정답은 1번! 마구마구마구마구! 정답! 맞쌉! 정화! 맞췄어요? 1번! 1번! 1번이라고! 내가 맞췄다고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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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! 1번! 2번!